이번 시간에는 조건부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건부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예제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예제입니다. 우선 prompt라고 하는 명령어를 지금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이 prompt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그 입력창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기 var, 이건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뜻이죠. id라고 하는 값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d라는 값과 패스워드라는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각각의 변수의 어떤 값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if문의 조건문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true나 false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면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입력한 id값이 코딩이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서로 같은지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everybody냐라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이 모두 참인 경우에 그게 이제 이 ampersand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그 end 연산자잖아요. 두 개가 참인 경우에 이 전체가 true가 되면서 딩동댕이라고 하는 경고창이 뜨는 것이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각각의 값과 불일치한다면 또는 둘 다 불일치한다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전체가 false가 되면서 얼러창이 뜨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id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그거는 여기 있는 prompt라고 하는 이 내장함수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alert이랑 비슷한 건데 이건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그것을 이 앞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응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코딩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id의 값에 코딩이라는 값이 입력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이 패스워드에 everybody라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이 실행이 되면서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딩동댕이라고 뜬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값을 코딩 everybody를 코어까지만 입력하고 everybody를 everybody라고 해서 제가 이거 제대로 입력했지만 id가 틀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인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false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이 조건문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문이 아주 많은 조건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중첩해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걸 통해서 이 복잡한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설명만 잘 이해하셔도 조건문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로지컬한 부분이죠. 논리적인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